얘네들은 착용 안했네요 지장縹사가nat sig 아니, 내가 뭐하려면 저 담에 삐 살새아 진짜 영화배우 개 끌려 진짜 자, 남자지만 탐나 탑에 그 다음에 마지막땐 온 employer 그냥 탁 한 대 딱 치니까 바로 숨을 아직도 제대로 못 쉬어 근데 저렇게 딱 두 명이서 보니까 진짜 남자가 왜 키가 커야 되는지 알 것 같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네 여기까지도 영상 다르지 않네 똑같네요 밑에 뭐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시간의 균열 벌써 17시간 와 진짜 많이 흘렀네 어 또 조작하는구만 또 소피아 지문을 펀네 애가 그니까 지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긴 할 건데 소피아 지문으로 들어온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들 왜 그랬을까 지도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얘 들어온 왔을 때 이상 없이 그냥 활동하잖아 제 친구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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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닛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 불 되어버리면 저 녀석만 세겠지 저 녀석도 시어로니까 크 개간지 일부러 소피아가 불 낸 것처럼 조작했어 다 죽였어 김 박사란 놈도 그럼 미처 날 뛰겠죠 시간이 또 멈췄네 개 기모찌 하고 있어 얼굴 봐 흐 이 자식들 내가 이대로 도망가도 모르겠구나 그럼 가보실까 자 좋았어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래도 얘네들 버리고 가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갈등하는 것 봐 끌려가네요 시간 돌아왔어요 와 뭐야 으르릉대는 소리가 뭔가 난데 킴박사가 나왔나보다 킴박사가 나와서 다 때려 부순다 지금 미치강이 풀어줬다 지금 와 하수관 터뜨렸네 킴박사가 저건 cg로 했을까 가야 되 리얼미형 가야 되 리얼미형 가야 되 리얼미형 오우 심장 맞지 않았어 지금? 쓰레기 새끼네 어 또 배신했어 얘가 치 어어 아까 임신 몇 개월이냐 물어봤는데 애 아빠를 죽여버렸어 얼마나 얘가 진짜 양아치같이 느껴질까 저 여자 입장에선 여러분 인생은 얘처럼 살지 맙시다 진심 아 법규 법규 아 리아미 형 이렇게 가나요 어 어디서 안해 얘기를 리아미 형 오우 살아있어 리아미 형 1회차 때는 진짜 내가 여기서 정말 간절히 말았는데 이제 사는 건 아니까 리아미 형의 이 강함을 즐기면서 볼 수 있네 2회차는 아 개통캐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내 얘기를 왜 했냐 인마 아 아 아 아 조커가 약간 저러지 않냐 조커가 샹샹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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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지 사장 이제 서서 이제 갓 쟌다 아 애 죽이려고 없 Us 아 qué 거 캠 박사 풀어줘놓고 소피아 지문으로 심의한 놈이야 소피아를 보게 되면 뭔가 결정을 한다네요 선택의 기로가 있나본데 아니야 나의 소피아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리아명 병원 왔어 부인이 간호사였잖아요 부인 만나러 왔나봐 부인이 위험할까봐 만나러 왔을 수도 있어 아까 부인을 죽이는게 즐거울 것 같다고 그랬잖아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죠 때마침 또 총 든 사람이랑 앞에 있네 부인이 이런 개자식 피아가 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긴장감 서서히 이제 총, 총권을 양치 어어우우 시작했어 약간 느낌을 봤을때 중보스다 중보스 와 상처났는데 쳐버렸어 그냥 여기 피 피 나온대 그런거 안되네 주사바늘을 가가지고 목을 꽂아버리면 안되나 그게 여기 목 꽂아가지고 긁어버리면 안돼 아 그쵸 간다 니엘 이하면 니하면 힘 개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가슴 가슴이 근육이 터지면서 피가 엄청 많이 날텐데 그치 그치 쟤도 이거 조이면서 엄청 아플거야 여기가 자기 부인 해칠까봐 접한거죠 피 피 이거 봐 피 피 지금 엄청 많이 흐르잖아 지금 이거봐 가슴 힘써가지고 내 남편은 현장감독이라고 들었는데 사람을 죽이던 일을 하고 있었어 이럴수가 정신 나갔어 지금 이런걸로 설득이 안되지 아니 그치 일요일 일요일 날에 아 리아하면 맨트 술술 지린다 아 리아 iano 그 아 지나친 게임은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네요 난 하루 10시간씩 하는데 저게 뭐야 미래야 과거야 쟤가 잡혀가잖아 해치 쪽을 선택했는데 왜 해치가 잡혀가냐 야 그 화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네 불을 질렀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해치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는거 소피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거 모든걸 알려준거 소피아가 배신하지 않았다라는거 얘가 열받아가지고 해치 체포하라 그러는거지 모든걸 알게 됐어 바지사장의 역습을 알게 됐어 바지사장의 혁명이 될 것인가 바지사장의 난이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승자만이 승자가 누구야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선택지를 다르게 골랐는데 영상은 안바뀌네요 똑같네요 이래처럼 저번 영상은 바뀌었는데 이번 영상은 안바뀌어요 스테이크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 챕터 진행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챕터 두 챕터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평일에 조금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1회차를 다 처음부터 켜나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챕터씩 좀 깨나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조많은 들어가시면 다양한 영상 많으니까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